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 볼일 보러 갔다가 시간이 늦어서 방송 못할 것 같아요 다음주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! 갑자기 비가 오네요 저녁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? 오! 비가 또 마구마구 쏟아져요 갑자기 우와 이거 와이프를 키워야 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요 오! 건강 잘 하시고요 요즘 뭐가 바쁜지 이렇게 좀 바쁘네요 유치님들 얼굴 까먹겠다 이러다가 항상 좋은 날 가득하시고 오! 여긴 또 비가 안 오네 좋은 날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날 가득하시고 모든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이쪽에는 또 비가 안 오네 어머 떴는데 양 1km 앞에서 지속 100km 이하로 안전 운행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밤에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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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끌게요